이 노래 제목 바로 청닭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늘 . . . . . . . . 고춧가루 고춧가루 약간의 동놈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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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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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짜렐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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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대는 여기다 챙겨드렸어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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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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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친구도 할리스 되게 좋아하는데 궁금하다 잘 나오다 오늘 한번 들렸다가 금방 넘어오니까 두 가지 두 가지 슬쩍 두 가지 고춧가루 청춤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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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청양고추를 양파랑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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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고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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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리 2장 수고하셨습니다. 아